안녕하세요. 오늘은 극장판 번개맨 무비 스티커 놀이북을 가지고 리뷰 메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였다 떼었다 뮤직 스티커가 113개 들어있다고 되어 있구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영웅 번개맨. 말괄량이 한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악당 달란 마음과 함께 다양한 스티커 놀이를 하며 모험을 떠나보세요. 자 그러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다를 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아 줘야 되는데 잘 안전벨어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스티커가 중간에 들어있나요? 중간에 들어있네요 자 중간에 들어있던 스티커를 무지기 쉽게 떼어주고요 등장인물 공개맨 한나 알람마왕 마리오 아띠 박사 다잘란과 다잘란 이렇게 되어있고요 첫 번째로 그림 완성하기가 들어있네요 그림 완성하기 자 빈곳의 모양을 잘 보고 얼마든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까 뜯은 스티커에서 찾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사님 이렇게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마리오 아이돌과 함께 저희 아이돌과 함께 국장에 가서 공개맨을 갔는데요 CG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영화 분위기에서 어둡 고 약간 어둡습니다 재미는 있는데요 CG기술은 감탄할만하고 좀 번개맨이 하늘을 난다는 거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안타까운 점이 좀 어둡고 영화 자체가 약간 분위기가 어둡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예라 댕동댕이 나오는 번개맨과 여러 주변인물들이 안 나온다는 거 완전히 다른 배우들이 안 나온다는 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진짜 지금 EBS에서 나오는 번개맨과 제작댐들이 배우들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살짝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요 자 침돌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여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완성해봤고요 또 다음 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숫자 세기 숫자 세기 숫자 세기 숫자 세기 번개맨 1명 번개맨 1명 번개맨 1명 번개맨 2명 일단 이건 이건 조언인가? 통인가? 통이 하나, 둘, 셋 이따 사는게 되어있죠? 통 스티커를 들여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꽃은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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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4 이렇게 되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석인가요? 보석들을 찾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5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죠? 어? 아,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 뒤에 숨어있어서 숫자 6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웰컴 같죠? don. 루가 루가 원. 맴. 이렇게 이어 웰컴 같죠? 이ienza 이 반대로 여섯, 일곱, 여덟 숫자 8 도넛 모양의 입문과 영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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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숫자 9 그 다음에 번개멘 표시 하나 둘, 번개멘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아홉, 열 번개멘 표시 스티커를 하나 하나, 둘, 마지막으로 셋 그래서 달 아까 10개였죠? 10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스티커를 붙여봤고요 숫자 스티커 그 다음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번개멘과 친구들의 부분 모습을 보고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한나 작은 날개를 메고 있는 한나랑 그 다음에 옆에는 마리오 마리오랑 마리오 마리오 그 다음은 잘난 마왕 잘난 마왕 잘난 마왕 그 다음은 번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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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여보세요 쓰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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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번개멘 어떻게 하는거죠 쓰덕구 번개멘 어떻게 해야 되지 번개멘 번개멘 마리오의 심장 같은데요 마리오동력 번개멘 마리오동력 번개멘 번개멘 그 다음에 없는거 보석 보석 스티커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석 번개멘 마리오동력 그 다음에 없는게 뭐가 있죠 번개 표시가 없네요 여기 표시를 붙여주시고 여기가 번개멘 보석 번개멘 마리오동력 보석 번개멘 번개멘 자, 여기서 그림수도 구워 입었구요, 좀 읽겠습니다. 퍼즐 맞추기! 한나와 조일랜드 친구들이 공연을 마치고 사진을 찍었어요.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자, 그러면 퍼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까지 퍼즐 맞추기를 해봤구요, 또 옆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꾸미기! 이야기 순서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1번, 한나는 거울을 보며 공연을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겠습니다. 멋진 무대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음에 세번째, 갑자기 한나의 옷이 까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조일랜드 친구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자, 어리둥절하는 거. 자, 스티커를 딱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조일랜드 이야기! 번개맨과 친구들이 조일랜드 곁장에 모였어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빈 곳에 스티커를 붙여 이야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빈 곳에 스티커를 붙이고싶으신대로 붙이시면 되구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이구요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그림 완성하기 원개맹거 하나가 신나게 하늘을 날고 있어요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자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완성하기까지 시연해 보았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번개맨 무비 스티커 놀이국 리뷰 및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어린이 조그만 친구들, 유아 친구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